Q.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초스피드로 변화하는 환경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있어 인생은 때때로 시간과의 경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 가족, 취미 이런 것들은 모두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야 하지만 때로는 그 부담감으로 압도될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효과적인 시간관리는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중요한 요소이자 꼭 필요한 삶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중요한 시간관리를 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감되어야 할 시간관리의 개념과 시간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시간관리의 목적에 대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관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관리는 특정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획하고 의식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분의 경우 시간관리의 목표는 수행하는 업무나 일상생활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활동을 관리하는 방법과 각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목표를 달성하거나 특정한 기한이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 및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효용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의 시간관리 개념은 기업이나 조직에서의 업무 또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삶과 모든 일상활동에 보편적으로 요구되고 적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기업에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용하는 Work Process Management System은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도구, 방법, 기술의 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간관리는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 매우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그 효과는 프로젝트가 적시에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시간관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하지 않고도 보다 더 순밭하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초고속화된 환경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을 처리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업무를 소화하는 데 있어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인 경쟁력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간에 굳이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을 걱정하면서 오히려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유튜브나 인터넷 그리고 많은 도서와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시간관리 방법을 다루는 내용들이 다양하고 수없이 많은 컨텐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앱을 사용해서 시간을 정리하고 수면 시간을 변경하고 할 일 목록들을 작성하는 등 작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무리 촘촘하게 조각내서 일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더라도 하루는 24시간만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대충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동료에게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두 배 이상의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료들에게도 동일하게 24시간밖에 없다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으면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물론 집중력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의 효율성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추진력을 잃지 않고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하여 업무가 물이 흐르듯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 상대적으로 유능한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긍정적인 결과 중 하나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느끼면 가능한 여러 옵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네 번째로 성공적인 경력, 스펙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간 관리는 성공적인 경력 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막연히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실제로 삶을 통제할 수 있어서 차분하게 매일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주변에서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는 상사와 동료들이 내가 과업을 잘 완수할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경력 발전의 기회도 더 많아집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업무나 소색된 기업과 산업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알수록 회사 내에서 경영진의 눈에 자신의 가치를 어필할 수도 있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때 자기개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쉽게 압박을 받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다른 작업을 완료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무엇부터 수행해야 하는지 원활한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충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세분해할 것인지 계획함으로써 생산적인 하루를 마친 후 확보된 시간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계획된 수많은 일정들을 활기차게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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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